똑똑정보 함께 보겠습니다.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6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기념하기 위한 용인 600년 기념사업의 홍보물과 포스터 디자인 분야 전국 공모전이 열립니다. 9월 20일까지 용인시 문화예술과로 작품을 보내면 됩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저자, 강연, 전시, 도서교환전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각 도서관별 일정 잘 확인하셔서 교양도 쌓고 즐거움도 나누는 도서관 나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흥도서관은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세계 명화 패러디 아트전을 엽니다. 악수하는 모나리자 등 명화를 재미있게 패러디한 작품들이 전시되는데요. 사진도 찍으면서 세계 명화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관리와 운동, 식이요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9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갱년기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 프로그램 엄마를 부탁해를 매주 수요일 진행합니다. 갱년기 여성의 몸과 마음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